나에게 남아있는 사람을 이제는 다 줄 수밖에 이 사람일 거라고 이 사람뿐이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단 한 번도 나에게 사랑은 기회를 주지를 않아 내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만은 안 돼 차라리 나를 데려가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안 돼요 이번만은 나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 마지막 사랑을 어떻게 가면 돼요 난 뭐든지 다 할게요 한 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한 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한 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오우야 잘한다 완전 다른 느낌의 애원 완전 다른 느낌의 애원